멤버 중에서 누가 가장 강하고 섹시한 것 같아요? 제가... 성규 형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해요.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언어폭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네, 그거 맞아요. 아, 그거 맞아요? 네, 그거 맞아요. 성규 형이 어떤 부분이 본인 스스로도 섹시하다고 생각하세요? 저 노래 부를 때 이런 목이나 이런 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모니터 할 때? 모니터 할 때, 모니터 할 때. 이 핏줄 이런 거 딱. 한 번 그 부분 잠깐 볼 수 있을게요. 어떻게 또 섹시한지? 힘줘, 힘줘. 고음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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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앙. 쟤는 항상 바로는 안 나오는 거야. 가수인데 오랜만에 노래하나봐요. 아, 준비가 안 돼 있어. 얼마나 바로는 안 나와. 준비가 안 돼 있어. 자, 하나, 둘, 셋. 아픈 게 힘들어 그래. 그런 날 볼 때마다. 이게 진짜 확 스네. 네, 보셨어요, 보셨어요? 저 임파선 봤어요. 임파선 보셨어요? 아, 저는 이렇게 대동맥 봤어요. 저 하시더라고요. 호야군은 어디 자기 몸에 섹시한 거 같아요? 저요? 섹시한 부위요? 저는 팔에 난 털들이 좀 섹시한 거 같아요. 아우. 보나. 이게 좀 많아요. 와, 남자 털. 진짜 남자 털다. 클로저. 저 성렬군. 섹시로. 아니, 너무. 아니, 우리 섹시해요. 아니, 호야군이 털 얘기하니까. 겨드랑이. 어, 성렬군이. 오, 섹시하다. 내 겨드랑이. 섹시해요? 섹시해요? 어, 저도 잠깐만. 섹시해. 저 겨드랑이 섹시한 거 같아요. 어, 오랜만에 저 뭐 섹시 겨드랑이 참고. 섹겨, 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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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군은 어디가 섹시해요? 어, 저는 눈이요. 눈이요? 그 눈에서 다시 한 번. 어제요? 내일을 산다. 내일을 산다. 어제, 내일 다시 한 번 듣길까요? 섹시한 톤으로. 하나, 둘, 셋. 내일을 산다. 정말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래오래 살았어요. 자, 오늘 청년은? 가장 섹시한 부위가 있다면? 제가 뽑아줘도 되나요? 네? 네? 제가 뽑아줘도 되나요? 여기 있는 점이 정말 섹시해요. 아! 아, 이렇게 막. 북두칠성 같네요. 안 그래. 간장 튄 것처럼 딱 이렇게. 북두칠성 같네요. 뭐 어떻게 찍어먹겠지? 자, 우리 우영훈은? 살쪄 있는 복근이. 아이! 복근 꺼내면 할만 없지. 야, 그럼 공은 뭐 하냐? 뭐 하냐? 당연히 딱 뭐 하냐? 니가 이렇게 딱.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거 기본인데 다들 그치? 네? 네? 성년이군. 기본이잖아요. 당연하죠. 봐봐요. 봐봐요. 기본은 아니구나. 오랜만에 그 아이돌 원팩 보내요. 원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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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미가 없는. 자연 그대로의 팩. 우리 동호군은 어디 본지 했어요? 저 두 부대가 있습니다. 어디? 입술이랑요. 어깨가. 어깨? 네. 근데 좀 의상이 좀 양해서. 아, 잠시만. 살짝. 와, 넓다. 어깨가. 어깨가. 뺨. 두 뺨. 두 뺨? 2 뺨. 2 뺨. 2 뺨. 한 뺨. 두 뺨. 3 뺨. 어깨 나요. 어깨 나요. 네. 한 뺨이 비네요. 어깨 나요. 어깨 나요. 네.